북한이 UN총회에서 또다시 한국에 주둔중인 UN군사령부에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UN과 관련이 없는 미국사령부라는 주장인데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시도에 종전선언 논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미한동맹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4일 법률 문제를 다루는 UN총회 제6위원회에서 UN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시정돼야 한다며 미국과 UN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전쟁에 북한 책임을 부인하고 당시 UN안불이 상황을 거론하면서 UN사는 UN과 무관한 미국사령부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달 27일 특별정치와 탑승했습니다. 탈식 및 문제를 다루는 UN총회 제4위원회에서 UN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UN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은 2018년과 2019년에도 UN총회에서 UN사를 괴물, 유령 등으로 부르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UN사 해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UN사를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연결지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주목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동맹의 분열이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한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UN사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나요.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던 지난 4일 제6위원회에는 한국 측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들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이날 유엔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9일부터 재개될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교위뉴스 함재하입니다.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 한국전쟁 중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된 한국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 준수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란 단어를 1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 추가한 17항에선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11번으로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 재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의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며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의 준수도 처음으로 촉구했습니다. 국음시설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시키라고 했던 내용이라든가 고문하고 확대를 근절시켜라 그런 권고들이 추가된 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재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유엔 차원에서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17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환적이나 북한으로 향하는 의심 선박 등 대북 제재 위반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밝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를 거점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 해상에서 유엔 안부리 대북 제재 2행, 국제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해군은 펠컨 200 초계기와 선박 등을 동원해 해당 지역을 정찰하면서 선박 자동식별 시스템인 AIS 등을 활용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AFP 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프랑스 해군 소속 펠컨 200 초계기는 고도 150m 아래로 저공 비행하면서 의심 선박의 이름을 확인하고 선박 식별장치 등을 확인해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엔 대북결의 2375호와 23975에 따라 북한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보내거나 환적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말 캐나다 등과 함께 초계기를 일본에 파견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자 활동에 참여했으며 최근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도 잇따라 일본의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는 한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완전하고 전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정리의 브리핑에서 오는 10일 크리튼 브링크 차관부의 한국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는 넓고도 깊기 때문에 여러 현안들이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의 이견을 보였는데 크리튼 브링크 차관부가 이를 줄이는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는 점에 미국과 한국이 의견을 같이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대북 원칙과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국제 지뢰 감시기구 노르웨이 피플스에이드가 북한의 대인 지뢰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과 북한 모두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8일 국제사회의 지뢰 매설 실태와 정책 제안을 담은 2021 지뢰 제거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지뢰 636개를 제거했다고 통보한 이후 지뢰 제거 작업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오히려 북중 접경 지역에 대인 지뢰를 매설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군인들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뢰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2010년 10월 기준 한국쪽 DMZ와 민통선 일대에는 지뢰 82만 8천 개가 매설된 것으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며 전 세계의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의 지뢰 제거를 위해 한국과 북한 모두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은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돼 1999년 발표됐으며 대인 지뢰의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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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